계란 계란을 시켰습니다 짜잔 연습실에서 먹는 계란이랑 좀 달라요 역시 여기서 먹으니까 짠맛이 있습니다 엥 뒤에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피곤한 눈빛으로 섹시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룩 펜서보이스 펜서미스 라는 룩 언니 하트 해주세요 넘어가 왼쪽으로 볼 찌르고 한쪽으로 눈 감아주세요 이해 못했다. 인천이야. 한 손으로 볼 찌르고 왼쪽? 왼쪽으로 볼 찌르고 오른쪽으로 눈감기 해야 된대요. 오른쪽으로 눈감기 윙크. 안 된대요. 오 된대요. 감사합니다. 면! 면! 면!